야고버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발등상의 아래 앉았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있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더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출구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주자로 정하리라 주제를 좁히기 때문에 아마 7절 말씀은 설명을 못할 수가 있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부여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그리스도란 이름을 우스겨야겠죠 그렇게까지 했다 이 말이면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름 또는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예루살렘 감독인 야고보가 얼마나 체험이 많겠습니까 핍박도 많고 곳곳에서 다양한 소식들 승리하는 소식도 있고 핍박당하는 소식도 있고 즐거운 소식 고통스러운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고 분쟁도 치렸던 곳입니다 우리 중에 믿는 유대인이 수만이라 사도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루살렘을 마실 때 데려가서 할 때 우리 중에 믿는 유대인이 수만이다 유대인의 했던 일을 그대로 하지만 그러나 예수까지 믿는 변화되었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율법을 아주 존중하는 유대인이 수만이 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툼이 굉장히 많았고 다양한 일들을 초기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쓰는 게 아니라 각지에 퍼져 있는 열두 집합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서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꼭 이랬기도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보내는 장면인데 그 중에 다양한 내용 중에 오늘 택한 본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면 보통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생각해서 사무엘이 다일스를 선택할 때 이세의 집에 가서 하나를 택해라 내가 이미 택한 자가 있다 했을 때 큰형 딱 보고서 아 이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 외모하고 신장 보는데 난 중심 본다 거기랑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외모냐 중심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차별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려면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우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결명이 굉장히 큰 결명입니다 주의 동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루셀렘 감독인데 예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만일 경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우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절하고 이걸 연결시켜야 했을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로 청하랴 그리고 앞에는 뭔 내용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처럼 보이는 외모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왔을 때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얘가 낫고 얘는 못하고 우회를 나누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것을 우리 레이교 19장 18절 내 이 옷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맞지 않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다 어떤 죄냐 이 앞에 있는 레이교 19장 18절에 있는 이 최고한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내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듯이 너를 아끼듯이 내 이 옷을 내 이 옷에 구분이 없어요 어떤 이웃이든 간에 잘해주는 이웃 못해주던 이웃 잘난 이웃 못난 이웃 떠나서 내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네가 너를 아끼는 것처럼 그를 존중하고 대해주라 더 나아가서는 네가 네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네 목숨처럼 여겨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안 하든 다수가 택해서 갑질이 아니지만 통용되는 어떤 기준이든 아니든 개인적인 기준이든 공동체 전체의 기준이든 간에 어떤 기준 때문에 누군가가 좋지 못하다 우열해서 나뉘어서 안 좋은 쪽으로 나뉘어서 그래서 내 마음도 안 좋은 쪽으로 가서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이렇게 대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대해주지 못하는 것 그런 그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개명에 어긋난다고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몇몇 사람하고 의사 통해서 고칠 기준도 있지만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러면서 나중에 바뀌기도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죄나 악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기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고 또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죄와 의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의 문제 그래서 이게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뭔가를 차별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좀 덜 존중하는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갑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주님 보시기엔 갑질이지만 우리끼리는 전혀 갑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번 이거를 이 시간은 짧지만 집에 가셔서 레이기 19장 18절 말씀이 그렇게 큰 개명이야? 우린 알잖아요 크다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야구보수에 있는 차별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시면서 상공하시고 자신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에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통해 보라는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곱시 예배에는 야구보수 열한시 예배 때는 요한복음이 있는데 혹 일곱시 예배하신 분이 열한시 예배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일곱시 예배를 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굉장히 상고해야 돼요 저는 실수가 많고 말에 능하진 않지만 혹시 이러이런 예를 들었다면 기억했다가 아니면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써있죠 요즘에는 멍멍 강아지들이 자기들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누구는 애완견 누구는 반려견이고 누구는 식용이냐 막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 음식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평안하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가자고 가자고 해도 좀 이렇게 황쾌히 가고 싶은 마음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지 그래서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멍멍해서 우리가 통역해보니까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들린 건 아니고 보호단지에서 나오고 하는데 영어 플랜카드가 너무 재밌어요 I am not food 나는 음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잡아먹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잡아먹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차별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개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람을 차별했다가 정말 큰일 날 시대가 왔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예수가 우리를 뭘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죄인 대신 그것도 자신을 모욕하고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살해자들을 딱 마귀에 속해서 정말 딱 원수짓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를 너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차별할래 절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엔 외모지상주의 그러죠 기준이란 게 멋있다 안 멋있다 잘생겼다 안 그렇다 예쁘다 아니면 좀 덜 예쁘다 이 기준이 어딘지 헷갈려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목장에서 제일 예쁜 분이에요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우리 청년에서 제일 멋진 청년이 할 때 만약에 소개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2장에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다윗이 충만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영혼과 육체를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정말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를 때로는 보게도 하시고 회계도 할 수 있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가 10편 139편 14절에 내가 죽게 감사하는데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나를 지으심이 기억나십니까 신묘막측 신의 수준에서 진짜 묘하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한 거지 측량할 수 없게 신묘막측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영어 성경 보니까 원더플리 피어플리 너무 멋있어서 이거는 진짜 경유할 수밖에 없다 피어플 너무 아름답다 원더풀 정말 원더풀하다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를 마주신 다음에 아직 영을 불어넣기 전입니다 사람의 품격이 훨씬 위로 올라가기 전 단계인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창생 1장 31절에 보시기에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 정도면 됐네 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Very good 지으신 모든 것들 사람 아닌 피조물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저 자매가 더 이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이쁜 거야 막 외모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도 스스로를 자기를 못생겼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자기 스스로 막 타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러지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런 유전자를 주셨을까 그러나 우리 기준을 좀 잘 잡아야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본문에서 외모는 외양 그러니까 잘생기냐 못생기냐 키가 얼마나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외적 조건입니다 다양하게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들 이 본문에서 부자냐 아니냐 보통 유명한 예술품이 개인이 소장할 때 야 이거는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니다 박물관에 기증 가든지 아니면 이거 팔아야겠다 경매로 나온다든지 매매를 하게 되는데 진짜 유명한 것들은 이미 박물관에 다 가있죠 고가로 매입해가지고 우리에게 잘 아는 모나리자라는 그림 아십니까 혹시 다빈치 아세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너무 힘이 빠집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2011년에 야 이거는 모나리자가 그린 거 맞다 하는 진품 인정이 된 작품이 있었어요 그림 이름이 구세주입니다 근데 진품 인정이 되기 전에 58년도 1958년도에 그게 누군가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 오 괜찮은 작품인데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한 60달러만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60달러를 주고 산 그림이에요 근데 2011년에 정말 감정해 보니까 이거 진짜 다빈치의 작품이 맞았어요 작년 11월에 다른 거예요 미쳤어 5천억 주고 그걸 사게 그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보기에는 저도 그 그림 보고 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우리 구주가 훨씬 좋지 구세주를 그려놓으니까 진짜 외모가 이랬을까 별 생각 다 나고 별로 이렇게 내가 볼 때 흠모할 만한지도 아는데 그게 5천억이에요 좀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빈치신 거 맞다니까 이건 60달러짜리가 아니야 5천억 아깝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근거 없이 열등함에 빠진다든지 근거 없이 차이가 높아져요 어떤 예수 믿는 연예인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인데 외모 때문에 특별히 힘들었던 경험이 없느냐 또는 남들이 선호하는 외모이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받은 게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졌는데 그 연예인이 예수 믿는 연예인인데 자기가 좀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냥 지금 우리 기준으로 교통사고를 자기가 냈대요 더운 날이었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아우 사고가 났네 괜찮으세요 보통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나와가지고 이게 기싸움이 시작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보는 게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경향입니다 쾅 부딪혔는데 이 여자분이 잘못한 거예요 탁 문을 열고 나오더니 딱 보는 순간 예쁜 여자 연예인인 거야 그날이 더웠는데 아우 더운데 들어가 쉬세요 도움들 들어가 쉬더니 와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 어차피 전화하면 올 테니까 그냥 뭐 어차피 날 수 있는 사고인데 들어가 쉬시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듣던 그분도 의무가 조금 우리 기준으로 떨어지는 분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들 다 그렇다고 우리 눈 바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명품일수록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고가를 팔려요 80세 그야말로 엄청난 작품이죠 80년 동안 바꾸고 손대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속사람까지 이렇게 빗어주시는데 20대하고 비교하겠어요 80대를 70대톤 한번 들어보세요 70대 괜찮아요 따라갈 수가 없는 외모예요 이거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고려청자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값집니까 그 당시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손대시는 외모들 우리의 눈이 얼마나 하나님 눈과 다르냐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2사에서 53장이 생각났습니다 2절에 예수께 대한 예언입니다 2사야가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광야가 많잖아요 뭐가 나기 힘든 곳에서 간신히 물을 습기를 머금고 비집고 올라온 줄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덩치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얼굴 딱 보니까 아우 뭐도 별로 안 좋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더구나 더구나 밑에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막 순종해서 예언된 일들 이뤄나가시니까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미의 기준이고 완벽한 미인데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고운 것도 없고 우리 눈을 볼 때 멋지지 않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등치가 왜 저래 못 먹고 컸나 이런 거예요 예수를 봤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보금사에도 주님이 꼭 이 부문은 아니지만 이사회가 잘 예언했다 하면서 이사회의 예언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을며 주님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끼리 얼마나 차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충만할 때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즉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여기 우리 읽었던 2장 1절도 영광의 주 자기 형인데 사람인 자기 형이었는데 영광의 주 우리 주 이름은 예수 직부는 그리스도 기름분 받은 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의신 받은 자 더구나 창세기 2장에 이제 영적 존재가 되고 공생회를 지나가면 예수를 믿게 되고 공생회에 예수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약속대로 성령까지 받는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되면 감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우열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예수를 더 닮았다 덜 닮았다 보금대로 살고 있다 덜을 그렇다 은사를 많이 사모해서 받은 것이 많다 적다 교회에 열심히 있다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은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할 수 있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유 빼고 존재만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그 누구도 나보다 높다 낮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도 갑질을 할 수가 있고 심각한 차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이 얼마나 무의미하냐 그건 예수께서 공생회 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 나고도 놀지 세리하고도 밥 먹지 죄인들도 만나 주시지 아니 사람 같지도 않은데 왜 여자를 만나고 그래 그 당시에 인구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었는데 막 처음에는 여자들하고도 잘 지내시지 집회 때 애들 까불어가지고 예배봉사팀이 화를 냈어요 근데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잘 해주시고 죄인 바리새인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 예수와 차별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데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지라 사장님 8장 놀라버렸어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주시지? 사마리아 개치급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개치급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저희들은 다른 인간인데 좀 지나니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아버렸어요 이건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듣고 침대를 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저희들이 임하시는 걸 보세요 저 성령 받았습니다 여기 성령 받으신 분이 많을 텐데 무차별이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임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보혜를 의지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받는 양식들 나타난 양식들에는 차이가 좀 있지만 성령 임하시는 거 보세요 고린도서 12장에 얼마나 분열이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람 아닌 거예요 사람이지만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이 성령 받아? 놀라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 노예랑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노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노예제가 없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 할 때 그냥 받는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불편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양반 상놈 없어진 게 언젠데요 얼마 안 됐어요 백년도 안 됐어요 지금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성령으로 침례받았습니까? 1번 각각 다른 성령 2번 한 성령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다고 했어요 성령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쟤는 노예였는데 아 쟤 여자 여자인데 쟤 지난주까지 이방인이었는데 무차별 하나님의 작품이고 오랫동안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존재이죠 무차별로 갈라의 3장 28절인가 29절에는 비슷한 말씀인데 그리스 예수 안에 유대이나 헬라이나 똑같은 말이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다 다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들이 운전을 못합니다 여자가 무슨 운전을 해? 첫 번째 약하니까 둘째 그러다가 다른 남자랑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유예요 금년 6월에 드디어 사우디 여성들도 운전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됐어요 웃기죠 법은 시행됐지만 경건한 사우디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찌 감히 여자가 앞자리에 운전석에 앉아서 아무데나 헤집고 다닌다고 그래서 사우디에는 외국인 운전자 직업을 가진 여자는 앞자리에 탈 수도 없고 보호자가 데려다줘야 되고 보호자가 고용한 운전사가 운전을 할 때 옆 좌석도 못 앉아요 뒤에 타야지 수십만의 운전자가 우리나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녀 차별 남녀 평등 지수가 체감으로 느껴지는 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볼 때 특히 남자 기준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은 모르겠지만 세계 기준으로는 거의 꼴찌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점점 세계 등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3년 전인가 118인가 했어요 거의 꼴찌 가까워요 유리천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여성들이 과연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고위직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같이 일했지만 결국 여자는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 못 가고 그 다음부터는 못해도 남자들이 올라가는 얼마나 여자가 평등하게 똑같이 일했으면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는가 그걸 유리천장지수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평등하고 평등한가 유리천장이 뭡니까 안 보이잖아요 투명합니까 투명해서 안 보이고 벽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니까 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벽 많이 없앴다 하지만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리천장지수 우리나라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당연히 OECD에서는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성직분자와 남성직분자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못해봤던 것들을 여성들에게도 정말 당연하지만 그렇게 못해봤던 것들을 해오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여성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약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식건건 시비 걸면서 싸우자 이건 아닌데 뭔가 방향을 잘 잡아서 차별보다는 정말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태어난 색깔 가지고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대단한 꿈이 아니에요 차별받지 않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사회적게 지내는 것 그게 꿈이었어요 지금은 흑인 대통령 나왔고 지금 흑인 차별했다가는 물론 지금도 보이자는 차별이었지만 크게 어렵죠 그게 50년도밖에 안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어떤 주에서 드디어 이 학교에서 합반은 아닐지라도 이 고등학교에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수업을 받도록 한다 했을 때 그 주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인정했는데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았어요 나쁜 놈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주 선량한 사람들 차별은 값질이 많은 경우에 값질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했을 때 먼저 영국에서 없어졌겠죠 존 웨실리 감독의 창시자인 존 웨실리의 영적인 부흥운동의 영향이 컸고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의 영향도 컸는데 결국은 먼저 영국에서 야 그리스도인들인데 나라가 국교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차별이 가능하냐 특히 노예 제도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청교도로 간 미국인들 노예 제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싼 노동력 껌고 말 잘 듣고 사람 안 같아 아프리카에서 사올 때 그냥 돈 주고 사왔고 영혼이 없을 거야라는 주칙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한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물론 그쪽도 순순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한쪽은 못 포기한다 전쟁까지 벌였어요 그게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남녀의 차이 색깔의 차이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의 차이 노예냐 노예가 아니냐 의 차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에는 차별이 있지만 진짜 교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합니다 급진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없지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왜 이 사람들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 일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빼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당한지 예수께서 노예 제도를 심하게 꾸짖진 않았어요 그러나 심령이 변화되면 노예가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여성이 교회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충만하게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귀하게 이고 기본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약자는 강자를 강자는 약자 이걸 가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서로를 정말 도우면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언합하고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겠지만 먼저 외모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나는 아름다운가 안 아름다운가 기준이 뭐지 나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말은 일단은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럼 나는 특성이 뭐지 한 후배가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대요 레이기 13장 30설 이하의 말씀을 읽고서 제 후배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레이기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문둥병이 발발할 때 머리가 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둥병이고 이거는 병이랑 상관없는 정한 거야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이 열심도 있고 우리를 많이 아껴주는데 왜 머리가 빠질까 하나님이 형의 머리를 빠지게 할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형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런데 레이기 13장을 읽고서 아 우리 형은 정하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어요 이거 읽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고민까지 해주나 조건이 뭐야 기준이 뭐야 머리 빠지면 안 좋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야구부서 2장 1절에서 9절 13절까지 써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차별은 편한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 그 사람 빼 이게 길어지면 그게 편한 거예요 어디 남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거잖아 원래 쟤는 출신이 좀 다르잖아 남녀구분 종자주자구분 유대인과 헬라인구분 편한 거예요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끼리는 편해진 그래서 다수가 인정하고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잘 돌아보시고 먼저는 나의 외모와 내게 태생적으로 주신 조건에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일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게 갖춰진 어떤 외적 조건으로 누군가가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고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를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나오면 택한 바니야 아니죠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시는 거 보셨을 때 나 외모가 떨어지지만 나 내 중심 봤어 외적 조건으로 차별도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대하면서 막 기도해 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중심도 해달라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해달라고 제 저 영혼 안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보고도 딴 사람을 찾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래발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찾는 불쌍한 영혼되게 하자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차별받지는 않지만 얘가 더 이뻐는 아니지만 더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내 이웃과 동료를 위해서 그 중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될 것을 기도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묻지 못할 이야기지만 우리 엄마 아빠 날 낳아주시고 원장님 나를 만들어주셨네 성형외과에 나와있는 프랜카드에요 엄마 아빠 날 낳아주시고 원장님 날 지어주셨네 만들어주셨네 얼마나 웃깁니까 다 이쁜데 자기 길기도 이쁜데 뽑아요 나는 안 이쁘다 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 예수도 차별을 아니셨고 성령도 전적으로 차별을 아니셨고 원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나 없이 위아래 따지지 않고 우열 따지지 않고 직분 가지고 우열 따지지 않고 우리 모두는 주의 것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서로 따지지 않고 귀하게 기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차별 없는 교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선으로 기도합니다